오늘은 엽떡 닭볶음 닭매운맛 한번 주먹어보겠습무당 어? 전화기 어디갔지? 여기 있네. 생긴게 딱 매워 빠밤빠 저번에 닭볶음 닭 별로 매워가 오늘은 짜다 짜 짜 매운맛으로 딱 주문했어요 매운맛으로 주문해서 먹어봅스랑 매운지 안 매운지 엽떡 엽떡 칼리 잠깐만 단무지도 까봐 땡큐 노 셔트 오돌뼈 좀 이따 먹고 일단 오돌뼈 좀 이따 오돌뼈 좀 이따 일단 오뎅은 별로 안 맵다 아 아 아 아 에이 젓갈은 거꾸로네 맛은 있는데 안 매운데 매운맛 했는데도 좀 먹어봐야 하나 밑에 당면하고 있나 당면이 다 당면부터 좀 넣어 당면이구만 매운지 안 매운지 알겠지 잠깐 사진 안 찍고 이걸 내가 뒤로 간다고 더 보이는 그게 아니잖아 당면은 요래 음 맛있다 맛있지 안 매운데 밑에 깔렸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맛있어 매운맛이 이렇게 있어요 밥을 한번 먹어보자 주먹밥은 어때? 맛있어? 그냥 밥인데 아 그냥 밥이라고? 비벼서 양념도 이것도 안갈 것 같다 강냉 시나불날개 오돌뼈가 맵고 맛있는데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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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맛을 볼텐데 온 소스 어 그거 게이지 다 쳐야 돼 킬하고 뭐 킬해야 돼 킬 사람들을 죽여야 돼 머리는 후끈해지는 것 같다 아 혹시나 매운맛 더 매울까봐 굴 비싼게 살라다가 안 보여서 그냥 왔는데 안살기를 잘 했네 많이 안 맵네 아 입 주변으로 살짝 매우 매콤함이 올라온다 이 정도야 뭐 아 좀 더 지루하여 내 얼굴이 잡히게 돼 딱 등독이 되고 딱이야 sugar Achillin 좀 켜고 묻까.. 네? 그래서 아빠 들어올 때 친구들 그래 쳐다봤구나 이 아파트 사는 친구들이야? 아니 그거봐 지회리랑 봐 그런데 줄넘기 때문에 왔던거야? 아니 줄넘기 때 봤다며 줄넘기 보고 전에는 놀려고 근데 놀자는데 왜 같이 안 노는거야? 돈 없어 나 딴지 그 이유 때문이었어? 아니 이거 장전이 안돼 네 평소 너 얼마나 마라탕 먹으러 가나? 아니 밥 안먹은데 여기 너래방 같이 간 적 있어 톡으로 온데 안 논다 얘기 안했어? 네 톡으로 안 논다고 안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집 앞에 갔다고? 응 근데 저기 여기서 와서 놀다갔잖아 아 그 친구도 해요? 집에까지 올 정도면 그때는 친했는데 지금은 안 친하다 안 친한게 아니잖아 안 친한게 아니잖아 짠 와 이케 죽어 아 아 아 아니 스킬야, 이랑 큐랑 아우 미치겠네 이것들이 최고야 근데 저번에 왔으면 아빠를 봤을 거 아냐 그래서 아빠도 못 알아봤으니까 그래도 아빠는 좀 한번 보면 잘 기억하네 그 아이가? 아니 다른 사람이 아빠를 봤을 때 그걸 하는데 내가 보고 아빠보고는 아는 체는 안 하길래 진짜 아빠한테 하는 척하려고 친구 아프지한테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게 예의지 집 앞에 왔는데 예의 예의 이게 센 걸 안 넣어서 그니까 천천히 올라오네 이런 게 먹을 때 많이 안 맵더만은 지금 막 먹고 하니까 열기가 쑤욱 올라온다 또 거풀어 음 갔다 다음부터 라이브로 montón 그래도 너무 아마 눈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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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